이상하게 생겼어 상전하나치오 자 봉지 근데 강력한가? 다른 게임국을 다스리는 기회 유치 1위급 왕군이요 오늘 오랜만에 병맛전생 게임 업데이트 영상에 올라와서 제가 브리핑을 하려고 가져왔소 새로운 군대가 나왔다는 송식이요 함께 같이 자 일단 제목은 스톤에이지 어 원신시대라는 건데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 오 맵도 새로 업데이트 됐네요 오오오 원시 부조끼리 싸우는거네 어어 뒤에 뭐가 막 바스레가 달려있네 어허허 돌 두끼 헣허헣 귀여워 얘는 뭐야 이상하게 생겼어 오와어우 고 호호호 럴커야 럴커 이야아ì Stephen 완전 깔 entails 제대로 났는대 쌍돋기도 있네요 오오오오오 solche 나이스 이게 뭐야 하하하하하하하 맘모스도 나오나보다 일단 맘모스는 지난번에도 영상이 나왔었었죠 제가 지난번에 브리핑을 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실수도 있겠지만 이게 나온지 꽤 됐습니다 한 2월쯤에 나왔거든요 네 이런 캐릭터가 업데이트가 됐다는 영상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캐릭터가 제가 봤을때 막 그냥 애니멀 치킨맨맨하고 좀 비슷한 과인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 스톤 에이지 팩션이 새로 나왔다는거네요 자 일단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옛날에 브리핑했던 그 탱크처럼 이 맘모스를 잡을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이길 수 있을까 맘모스를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맘모스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맵이 먼저 나왔었죠 이렇게 딱 봤을때 아 원시시대 전용맵이 있구나 어 셉스가 유닛뿐만 아니라 맵도 열심히 만들고 있었구나 라는걸 깨달을 수가 있겠네요 음 이 맵 되게 이쁜거 같아요 약간 그 우주 탐사하는 아스트로니어 음 그 게임에 뭐 좀 나오는 그런 느낌인거 같애 그리고 유닛을 봤을때 이렇게 방패 들고 있는 유닛이 있고 뒤에 빠켓을 들고 있는 유닛이 있죠 얘네 윌꾼같은데 약간 막 채집하는 느낌 아닌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얘들이 전사들이고 이 친구가 제일 센거 같애요 뭐 부족장 같은거겠지 아니면은 뭐 진짜 뭐 제사장 막 이런 느낌이겠지 이게 약간 옛날에 그 흑마법사가 날아다니기 전 느낌인거 같애 옛날에 흑마법사가 날아다니기 전에는 밑에서 까지가 미친듯이 올라왔었잖아 약간 그 느낌인거 같애 음 근데 얘는 이제 일자로 럴컷처럼 찰악 나가는거죠 맘모스를 1인칭으로 볼 수 있다는거가 제일 허허허허 제일 심각한거 같습니다 네 뭐 맘모스만 1인칭 시점을 할 수 있는건 아니고 지난번에 이렇게 1인칭으로 싸움을 하는 영상이 한번 올라왔었습니다 제가 업데이트 브리핑을 쉬고 있을 때죠 이런식으로 뭔가 병맛전쟁 게임에 1인칭을 도입해서 우리가 그 개쩌는 전쟁 게임 하듯이 그렇게 하나하나의 유닛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지금 화면 보는 것처럼 너무 어지러워서 뭐 실제로 뭐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이긴 한데 뭐 맘모스 같은거는 뭐 좀 점잖게 움직이니까 뭐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뭐 이렇게 하여튼 오랜만에 탭스 병맛전쟁 게임 업데이트 브리핑 해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자 앞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짧게 짧게 여러분들께 업데이트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플레이는 아직까지 게임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하던 그 병맛전쟁 게임이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지금 게임을 플레이해서 뭐 재밌을만한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는 일단 정식 업데이트가 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중단하고 이렇게 업데이트 브리핑 영상 나올 때마다 간간히 한 번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업데이트 브리핑 재밌고 하셨다면 따봉 버튼 잊지 마시구요 구독 버튼 누르시는 분들 고마워요 자 그럼 과인은 다음번에 업데이트 영상이 또 나오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지 친구들 안녕